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구현 2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두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단위 테스트는 모듈별 서비스 단위별로 소규모별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메뉴명 테스트 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예상 결과 테스트 결과 설명 작성자 작성일 담당자 처리 여부 처리일 등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별 서비스별로 간단한 테스트라도 이렇게 목록화 시켜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다 시나리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